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벽에 있는 것들은 계속 숙성을 할 거고요. 가장 오래된 것은 8년에서 9년 정도 되고요. 최고 약한 것은 한 2년 정도씩 숙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온 것들이 판매하고 있고. 한 번 투명도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떤 분들은 소비자들이 이걸 흔들어봐요. 그래갖고 탁도가 있으면 안 사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키면 바로 구매로 이어집니다. 관야사에 백화산에 큰 호랑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는 호랑지에 있는 것들은 2002년 시리즈죠. 그리고 무늬 있는 것들은 1988 시리즈죠. 지금 오크 숙성하고 있는 것은 그랑텍으로 S-1974를 지금 오크 숙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딱 드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요. 저희들이 시작부터 계속 좋은 상대를 받는 것은 제가 잘나서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좋은 원재료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아버님의 포도 인생만 지금 40년입니다. 아직까지도 맛있는 포도 만든다고 연구개발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영동군에 매년 포도왕을 붓거든요. 2대 포도왕이시고 포도 박사이시고 그래서 아버님은 포도가 지우고 많은 상을 받으시고 저는 와인 가지고 받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와인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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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스위트에서 미디엄 드라이로 메인을 연결해 온 거고요. 맛있습니다. 삼미는 어떤가요? 삼미 좋아요. 아주 굉장히 편하게 맛있을 수 있는 와입니까 되게 좋은데 음식과 먹으면 쓴맛이 없을 수 있지만 테스팅할 적에는 그게 조금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준비할까 기존 제품을 준비할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제가 한 5년 동안 신제품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제품 4종을 일단 내려고 그중에서 이제는 몇 종들은 그래도 회장님 오셨는데 아직 시장에 안 나온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이버스켓에서 사람들 이미지가 스위트하기 때문에 네. 이 와인도 약간 스위트한 줄 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마시는 이미지하고 거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딱 맛있는데 스위트한 와인이 스위트한 거가 스위트하지 않으면 약간 스위트하여 하다 이러면 조금 이 그 감정에 그게 반감될 수 있으니까 음 모든 사람들이 그 먹으면 다 불어가면 너무 맛있다는 거 그거는 달고 맛있는 그렇죠 같이 이미지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드라이가 좋은데 네. 어차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지금 가면 저희들이 부드러운 와인들 조알코올루스로 갔다면은 그 방향성을 고도주로 좀 올리려고 그래서 지금 작고 있는데 회장님 어떠신가요? 딱 좋아요 저는 딱 좋아요? 이게 포트와인으로 알콜루스를 조금 더 올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알콜을 틸 수가 있어 틸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데 지금 딱 좋아요 저는 음 음 아주 잘 익은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한국 와인의 메카 영동 오드린에 와서 보니까 한국 와인의 미래가 보입니다 현대적인 와인 시설과 함께 일정적인 부부의 그 와인 감성이 녹아들어서 아마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드린 와인의 화이팅과 한국 와인이 세계 와인을 대표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패배 마루 화이팅